너는 왜 따라오는 거야? 홍 대표 만나러 가신다면서요.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, 그 사람. 근데 미팅 가냐? 화장까지 하고, 백골하지 하고. 수사 도구는 없는 제 소중한 백입니다. 저는 지금 김비서와 강우연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창고인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. 넌 지금도 이 사건의 범인이 그 연쇄살인 집단이라고 생각해? 노코멘트 할래요?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. 혹시 강우연 씨를 싫어하세요? 그게 무슨 소리야? 제 직업이 심리 분석이잖아요.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신문 도중에 고 형사님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으니까. 근데 대화 내용 중에 그런 게 보였어요. 저 여자가 범인임을 증명함으로써 강우연의 인생도 알고 보면 시궁창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 듯한? 아닌가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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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